날씨 좋습니다 캠핑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 캠핑가요 네 챙기고 있습니다 가벼워서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냉장고를 어떻게 쓰지 지금 그냥 전원만 넣어서 음식물 상가지 않게 이거 대박입니다 이 상품 아 얘네 충전을 해놓으라니깐 충전을 안 해놨네 아 19%구나 고조배터리 그래서 고조배터리가 있는거죠 일부러 그러신거 아닌가요 아 그러게요 아닌데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제가 분명히 직원들한테 시켰는데 오늘 간다고 그새 43% 됐네요 43%는 오늘 충분하죠 오늘 오전 뭐 충분히 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왔습니다 일단 오지로 지금 들어갑니다 이런 곳이 있었네 여깁니다 여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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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깨끗하고 네 캠핑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편안하게 식사하면서 파워뱅크 리얼하게 사용을 하면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방역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고요 마스크 내리고 편하게 마이크 원활하게 전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세팅할게요 그래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롯데웜크 퐈위 절저하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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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한 번 세워도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다리 한번만 마세요 아 예 예 높이 너무 높지 않게? 밥솥 돌려야 되니까 여기요 밥솥 돌려야 하니까요 그게 없어서요 쌀 씻는 거 할까요? 이게 켜질 거야? 그러면은... 와... 이거 대박이네 숟가락을 꺼낸다 손으로 하시는 거죠? 손 주세요 손 손 원래 손맛이에요 손맛 쌀 씻는 거 쌀 씻는 거 아... 쌀 씻는 아이 긴이 고기 쌀 씻는 게 쌀 씻는 게 어? 뭐 안됐나봐요. 사다리를 잘못 세팅하셨어요. 아 사다리 올라갈까요? 아니요 잠깐만 내려오세요. 잠깐만. 사다리를 붙이고. 빼놓고.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됐습니다. 손 뜨네요. 아 날씨 너무 좋다. 손 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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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와드릴까? 그쵸? 나도 같고 그냥 내 초 하나 버렸어 오 맛있는 냄새 이거 웹피타임 밥이 되기 전에 먹네 우와 대박이에요 그때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아 시원해 상풍기 없었으면 어떻게 먹을 거였어 젓가락질 회사님 대기 일단 이거 웹피타임이에요 감사합니다 좋아 선생님 이게 제목이 뭐였죠? 관자버터구이 관자버터구이 조금 좀 뿌릴까요? 찍어 먹어야 하나 이거? 잘 먹겠습니다 어우 절대 안 짭니다 찍어 먹으면 안 돼 잘 신고하면 돼 아 우리 실장님 과증 나시는구나 어? 그래? 응 어우 차갑구만 대표님 아 차가워요? 네 아 이러고 4시간을 돌릴 수 있어요 냉장고랑 그쵸 공통기 계속 들어 놓고 아 아까 40벌밖에 없었는데 하루는 쓰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은 제가 가격이 45만원이었죠? 아니 89, 49 89, 49 두 배 차요 아 그래도 많이 설명 어우 그렇게 나와 이거 그렇게 너무 좋다 와 뜨거워 뜨거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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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밥이 다 됐습니다 지금 프라이팬에 소세지 굽고 계신데 소세지를 채 다 굽기도 전에 밥이 완성됐습니다 어떻게 열어볼까요 아니면 놔둘까요 조금 있다가 좀 이따 예 그럴까요 뜸 더 드려야 되요 60시간을 쓴다 고온은 60시간입니다 자 요 두 친구는 지금 냉장고를 케어해 주고 있고 선풍기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와 소세지 대박 삼겹살이 번거로울 땐 소세지도 최고예요 네 탱탱한 소세지 그래도 대표님 비싼 잔채집 시켜야 되시네요 냉장고도 진짜 없으면 어떡해 예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다 됐구나 이제 조심해요 다리 저쪽으로 엄청 칠 거야 어 여기 다리 여기 다리 이렇게 시차님 소세지 먹어볼게요 네 케첩 있어요 여기 케첩 어디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밥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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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젓가락으로 한번 튀겨줄래요 이야 여러분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잘 됐네요 수분 좀 빠지게 와 오리네 네 음 아 편하네 냉장고 밥솥 선풍기 아 이거 있으면 진짜 어디 부러울 것 없네 그렇죠 없죠 그리고 어닝이 필수예요 어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 시어머니 무거 되고 시어머니 무거지 전라도 김치 어? 전라도 김치 어, 전라도 김치 진짜 맛이 뜨기할 거야 젓갈맛나요? 뭐 짝조 좀 하면서 아무래도 바닷가 쪽에 뭐 넣지 않으셔가지고 순수 순수 라면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이따로 라면 먹어요 2시 촬영은 취소될 리가 없겠지? 고춧가루가 굉장히 신선하네요 원래 이러고 한숨 자고 늘어나서 라면 먹고 에헤 다음에 주말에 고추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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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실장님 밥 잘하셨네요 밥 많이 주면 안 돼요? 실장님 조금만 대표님 배식 잘하시던데 고춧가루 15 stare 고춧가루 mates People do 고춧가루 고춧가루 perfect soy 오, 뜨거워요! 아주 국자가 있는데 이 밑에 깔려서 콩나물로 데리고 음! 맛있지 않아? 맛있어요, 맛있어! 흑여소라면 맛나요, 흑여소라면! 라면에 콩나물 넣으려고요 아, 귀여워! 어? 혜진, 이거랑 드셔보셔야 돼요 김치랑 김치 진짜 잘하신다 거기에 액으로 커피? 커피 좀 시켜볼까? 여기까지 올까? 진짜 아마 이번에 사람들 동남아 안 갈 것 같아 진짜 다 저기 미국이나 미국 갈 것 같아 아, 나는 캄보디아 가고 싶은데 아, 왜냐면 미국이 백신을 다 맞잖아 백신 맞은 사람은 미국을 갈 것 같아 근데 백신 갔다가 아시아인이라고 맞으면 어떡해? 어, 나도 맞아 그거 못하고 총 맞으면 어떡해? 내가 때린대 총 맞으면? 총? 총? 명총 없잖아 여기, 이거 풀어댕크 하나 들고 가야지 아, 그렇지 드세요? 먹었어요, 지금 먹었어요, 지금 저는 계속 먹고 아, 진짜 식사님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여기까지 진짜 굴팩이 되죠, 진짜 아, 살못네 집은 것 같아요 패밀리 레스토랑 온 줄 맛있 participation 패스 먹이는 건지 아시겠어 선생님가 손조치는 해야겠어 우윤 참외도 좀 이렇게 맛있어요 아 행복하다